네 로보티지에서부터 좀 네이버 뭐 이렇게 쭉쭉 5개 종목이 지금 빠지는 종목도 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좀 주가가 많이 빠지네요. 지금 뭔가 제 생각에는 좀 큰 변화가 어떤 일어나는 그 부분이어서 약간 지금 이런 시가총의 상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변화는 미국에서 먼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 계속 달렸던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 빠지고 지금 그동안 소외돼서 안 갔던 것들이 가고 있거든요. 포드모터스나 GM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금융주랑. 지금 이 변화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가보면 엑스모빌이나 셰브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안 갔던 테크의 반대쪽에 있던 자동차나 석유, 가스, 정유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테크주들 그리고 그동안 트렌드를 주도했던 이 사회의 플랫폼 시대에 주도했던 그런 업종들이 다 빠지고 전통 이런 업종도 있죠. 셰브론, 에너지, 오일, 가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소외받았던 테슬라만 유일하게 제외하고 내연기관차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첫 번째가 뭐였죠?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커다란 흐름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주도했고 앞으로 무슨 4차 산업혁명에 주도를 할 어떤 굉장히 핫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 정도면 중기 이상의 시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차트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중기 이상의 시세라는 것은 20개월 선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도 깨지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뭉개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깨지면 이제 아무리 네이버 카카오가 장기적으로 좋고 이 소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20년을 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르락내리가 엄청할 거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가 그게 깨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고점 대비 떨어진 폭이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19위에 있습니다. 지금 19위에 있는데 그 아래 뭐가 있냐면 21위에 신한지주가 있고요. 20위에 우리나라 대기업 최태원 회장님 상공회의 회장님 의장의 심이잖아요. SK가 22위예요. 그래요. 삼성 전개가 25위고. 물론 카카오페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많이 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논리가 더 작용할 거냐면 삼성 전기보다 저게 높은 게 말이 될까? 아무리 그래도 SK 지주회사보다 저게 높은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그런 논리가 이제 지배될 수 있는 시점으로 간다. 지금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거기다 또 악재가 또 있었죠. 하필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톡옵션이라는 걸 받아서 그 회사를 일구고 상장을 한 대가로 가져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임금을 받는 거 이외에 우리 또 자본주의에서 스톡옵션. 그러니까 이게 5천 원에 받으셨더라고요. 5천 원에. 5천 원에 받으셨는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20만 원대에 실현하셨습니다. 20만 원대에 실현하셨는데 지금 5만 원이 빠진 가격도 이 시점에 했어도. 그러니까 스톡옵션이니까 5천 원에 부여를 받았다는 거는 5천 원에 받은 거를 1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주당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는 시점이 그래도 회사가 좀 상장되고 좀 키우고 좀 더 커지고 대중들의 인지도가 올라오고 시가총액도 시세차익도 개인 투자자가 많이 했을 때 좀 부담이 없는 시기에 여론의 부담이 없는 시기에 실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상장하자마자 이걸 해버리니까 약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꾸준히 오르는 기업도 있어요. 꾸준히 오르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꾸준히 오르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상장했을 때 최고가를 찍고 그 상장했을 때 최고가를 몇 년 동안 회복 못하는 주식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상장했을 때 가장 예쁘게 분칠을 하고 최대한 포장해서 가장 좋은 실적과 가장 우리의 회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골라서 상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최고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최고가일 확률이 높은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뿌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공모주 청약도 많이 못 받잖아요. 기간 투자자에 비해서. 많이 못 받고 지금 대선 주자들 토론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그거를 많이 개인 투자자로 늘리겠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작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모주가 돌아가는 비중이. 그러니까 작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고 회사의 어떤 창립 멤버였고 거의 다 스톡옵션을 받은 건데 상장하자마자 그냥 그거를 몇 개월도 안 돼서 실현해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악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커다란 부분 뭔가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부분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손받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카카오페이의 그런 지금의 위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또 불의 이건 불의 기름이 아니죠. 어떤 물에다가 완전 얼려버리는 프리즈를 쏘는 듯한 그런 이슈 개별 이슈까지 합쳐져가지고 지금 하락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 하락폭이. 지금은 제 생각에는 카카오페이가 당분간은 그 심리적인 부분과 어떤 상대적인 부분. 신한지주는 SK보다 클 수 있겠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고 보유 주주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지금 있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언제쯤은 좀 취함이 좋을까요? 이게 포트에서 비중이 정말 그냥 작다. 포트에서 비중이 내가 100인데 5%밖에 없다. 정말 운 좋게 나는 비중이 시멘트 업종에 왕창 실려 있어서 오늘 이렇게 빠지는데 수익을 엄청 봤다. 그럼 잘라버려도 무방하잖아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5%에서 10%인데 내가 너무 포트의 비중이 적어서 신경 안 쓸 정도다. 그럼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트의 비중이 50% 넘고 이러면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하락을 몸으로 맞으라는 건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반 이상은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카카오페이가 가장 좋은, 가장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공모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감대 플러스 저 스톡옵션 행사한 그런 어떤 괘씸죄까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말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소액 주추들한테는 좀 친화적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카카오가 무너지면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계열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카카오의 마지막이 20개월 선.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2019년부터 상승했던 그 대세 상승이 끝나요. 일단. 일단 스톱이 된다. 카카오가 아무리 좋아도. 카카오 페이피라는 카카오까지도. 그건 20년 뒤에 30만 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5만 원을 찍고 30만 원을 간다. 그럼 나중에 30만 원 됐을 때 말하겠죠. 내가 30만 원 간다고 하지 않았냐. 5만 원 갔다가 올라갈 때 다 팔아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우리가 귀담아 드릴 얘기는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미증시에서의 주도 섹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증시에도 종목에서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런 얘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넘어갑니다. 크래프톤 또 마찬가지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도 그랬지만 크래프톤까지 들어보니까 일단은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물량 내놓고 있는 종목, 그렇죠? 신규주가 이래서 하기가 좀 겁이 나요, 항상. 왜냐하면 그 공모를 할 당시에 모든 보고서가 나오고 회사의 IR 자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회사의 IR 자료는 누가 우리는 2년, 3년 계속 성장률이 깎일 것이며 5년 뒤에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 것이며 누가 그렇게 IR 홍보를 하겠어요. IR 자료는 당연히 좋고 그러니까 IR 자료가 뿌려지니까 되게 장밋빛 희망들이 써 있잖아요, 거기 비전들이. 그걸 본 데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는 처음 상장을 하고 카카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도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뷰가 좋은 뷰로 나오죠. 목표가를 난 레이티드라고 NR이라고 하더라도 보고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쓰여져요, 상장할 당시에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증권사에서 커버가 다 나와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상장했을 때. 그건 기업의 IR 자료가 너무 장밋빛 전망이죠. 보고서들도 너무 좋죠. 그리고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상장할 타이밍을 재깨죠. 가장 우리가 몸값을 좋게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대부분은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잡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실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득을 취하겠지만 공모가 상장이 되고 나서 대비하고 나서 우리가 산 사람들은 굉장히 항상 그 불안감에 있어요. 이게 공모가가 뻥튀기가 아니었을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배틀그라운드 나도 하고 잘된다고 하는데 지금 되게 좋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1위를 또 차지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도 지금 굉장히 다운로드 수가 괜찮더라고요. 맵핵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핵 문제만. 그런데 그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진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단 NFT나 그 부분, NFT나 가상화폐 게임 플레이 투 원으로 이메이드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게임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언택트가 컨택트로 가기 때문에 게임은 원래 좀 반사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위메이드가 플레이 투 원을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그 시기를 깨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게임이 가지도 않았지만 원래 위드 코로나가 되면 게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시점에서 위메이드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져버린 상황이어서 크래프톤도, 크래프톤 사실 솔직히 그걸 누리지도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걸 누리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 깨졌어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깨져버려서 지금 이렇게 되면 하락세가 좀 심화될 부분에 있다. 일단은 최소한,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40만 원 테스트는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테스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4자가 3자로, 3구로 바뀌던 4일이던 그거를 그게 나올 것 같아요. 40만 원을 테스트하는 게 나오고 나서야 일단 단기로라도 바닥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또 한 1만 5천 원이 있잖아요, 지금. 주당 1만 5천 원이 또 있어요. 그거를 그냥 버틸 것인가. 근데 거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티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상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임주들이 좀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좀 아쉽긴 해요.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아쉽긴 한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 위메이드는 빨리 가서 먹었지만 크래프터는 먹을 여유가 없었다, 지금.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은 단계적으로는 피해야겠군요.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네. 40만 원까지 보셨어요, 그렇죠? 또 3자까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일단 40만 원을 때리면 순간적으로 39만 원 이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39만 7천 원, 39만 6만 원. 어? 하고 40만 원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등락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세 번째 와려나 종목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같이 또 카카오와 함께 언급하셨는데요. 네이버,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고점이에요. 보시면 그동안 갔던 거 있죠. 엔비디아, 이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고점, 지금 굉장히 이격이 높은 상태에서 은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게 네이버랑 약간 비교할 수도 있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 변한 건데 이것도 여기서 만약 은봉 나오면 추세가 2020년 이후에 그 상승세가 깨져요, 지금. 깨지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깨지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얘네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동안 안 가던 거. 하나도 안 갔잖아요. 엑스모빌, 지금 고개를 들이밀고 있죠, 저기 지금. 그어놓은 선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죠. 셰브로는 고개를 들이밀어서 위로 빼꼼히 내밀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였고. 그리고 도요타 모터스 이런 거. 이런 거 밑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확 터졌죠. 그리고 GM 제네럴 모터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상승세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흐름 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저거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중심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GDP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이고 좋다는 종목들은 세계적인 종목은 다 미국 중심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 축소판이잖아요. 미국 중심이 우선 움직이고 후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네이버는 아까 보여드린 그 미국 중심에서 어느 부분에 속할 것인가. 네이버의 성격이 딱 어떤 한 기업을 딱 집어서 100% 일치한다. DNA 일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쉐브론, 엑스모빌, 도요타 모터스랑 네이버의 성격이 가깝냐. 엔비디아, 메타 이런 거와 네이버의 성격이 가깝냐. 네이버의 성격은 어디에 가깝나요? 약간 사람의 성향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얘가 쉐브론이랑 가깝나요, 네이버가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 그런데 메타, 페이스북 플랫폼이라든가 엔비디아가 이끄는 어떤 엔비디아가 지금 만드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제페토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사한 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죽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후발 증시에 있는 네이버도 그런 생각을 해야죠. 선발 증시인 미국 증시에서 저런 흐름이 선도하던 주식들이 뭔가 지금 고점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이미 꺾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은봉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럼 네이버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얘도 지금 20개월 선에 딱 왔거든요. 지금 카카오랑 둘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20개월 선에서 이거를 정말 V자 반등이 일어나서 다시 전고점을 갈 정도의 지금 모멘텀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여긴 지금 베팅을 해야 될 자리인데 베팅을 해야 될 자리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아무리 다시 가서 향후에 100만 원 기업이고 우리나라 평생 먹여살릴 기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젠지 기약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한 번씩 빠질 때 30, 40% 정도 빠져버리는데 그거를 그냥 견뎌서 간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 나는 투자를 그렇게 하고 10년짜리 투자를 한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시잖아요. 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바꾸는 것뿐이죠. 내가 어차피 좋은 기업이니까 기다리자 이런 걸로 바꾸는 건데 여기서 20개월 선이 깨지게 되면 좀 골치가 아파져요. 오래 걸려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향후 2, 3년은 재미가 없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3년 이상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연봉 보면서. 카카오도 3년 이상 상승한 뒤에 4년째 상승한 적이 없었고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도 3년, 2년, 3년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은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2, 3년은 모르더라도 이번 연도에는 재미없을 가능성 지금까지 100%. 지금까지 카카오 네이버가 차트를 그린 이후에 3년 이상 양봉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럼 이번 연도는, 최소한 이번 연도는 은봉 나올 확률이 높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돼 있으니까 기술주들, 빅테크들, 역시 좋은 시장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올해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와이라노 종목 3가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네이버 일단 도망치고 피해야 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혜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